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특강의 이용재입니다. 2017년 10월 29일 대비 소중한 문제들을 저희가 또한 마련해 봤는데요. 그동안에 출제됐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또 종합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자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준비된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의 문제를 풀 때는요. 자세한 해석은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느냐를 철저하게 파악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큰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01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통해서 비슷한 형태의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해석은 필요 없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항상 빈칸의 앞쪽과 뒤쪽이 결정적인 단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Sims라는 동사입니다. 이 Sim이라는 동사가 뭐뭐인 것 같다라고는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과거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Sim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의미보다는 이 단어의 문법적인 특징이었어요. 바로 Sim은 이 형식 동사로서 뒤쪽에 형용사를 취한다는 것이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거든요. 선택지에서 형용사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점만 아셨다면 정답을 고를 수 있었겠죠? 정답은 C번의 hesitan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는 망설인이냐는 뜻을 몰라도 이 단어가 형용사인 거 알면 고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사 중에 Appear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Sim과 동이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Sim과 Appear라는 동사의 뒤쪽에 빈칸이 뜨린다면 의미보다는 형용사와 친한 동사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1번에 이어서 102번도 형태상 의미적인 차이점은 없다는 것은 판명이 되었습니다. 형태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빈칸의 앞쪽과 뒤쪽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앞쪽에는 비동사의 시지적인 변형 형태인 has been이 나왔고요. 뒤쪽에는 전제사 for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빈칸은요. 이 버짓이라는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이 동사의 자리에 버짓이 왔다는 것은 버짓을 명사가 아닌 동사의 형태로서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것이 강하다는 거죠. 버짓이 명사로 쓰인다면 여러분 예산이라는 뜻입니다만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예산을 잡다, 예산을 측정하다 정도의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빈칸의 주어가 머니죠. 보통 예산을 짜고 예산을 측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기관이 할 일이지 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빈칸 앞쪽에 있는 주어와 동사 버짓과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의미상 수동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수동태는 여러분 항상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빈칸 뒤쪽에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명사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A번의 버지티드가 정답이 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예산상 책정되었습니다. for 이하를 위해서 정도의 가벼운 해석은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보통 이렇게 과거 분사의 수동태 형태가 정답이 될 때는 오답으로 이렇게 I인지 형태가 붙는 현재 분사가 나머지 오답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세 문제가 형태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유사한 문제들입니다. 훈련하기 참 좋은 문제들이겠죠.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법. 빈칸 앞에 부정관사 어가 있고요. comprehensive. perceive. 포괄적인 종합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관사와 형용사를 제시하고 빈칸을 뚫어놨다면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성격이 여러분 명사를 다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의미는 몰라도 이 단어의 명사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하나 알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바로 ti, 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명사의 대표적인 형태잖아요. 정답은 c번이고요. 참고적으로 이 부정관사 어가 붙었다면 이 명사의 수도 단수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선택지 중에 만약에 collections가 있으면 그런 점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4번 문제는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조금 달라요. 이 문제는 마지막 단어가 ly로 끝나는 품사적인 동일한 점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앞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달라요. 아,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야 되겠구나. 모든 문제를 풀 때 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많은 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문장을 다 읽고 우리말로 바꿔가면서 뭐가 제일 우리말로 자연스러울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정답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문제 속에 결정적인 단서를 빨리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5부 이하의 제품 이름이 이제 프루트 스무드예요. 이 제품의 판매량이 혹은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보자는 얘기죠.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아니, 저희가 이 제품을 직접 먹어본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영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확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면 그 해결책은 뒤쪽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During the humid summer months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여름철 동안에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년을 중심으로 봄, 가을, 겨울 이때는 판매량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유독 여름이라는 부분에 판매라는 것이 증가했다는 얘기 이때 잘 어울리는 부산은 누가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Frequently 바로 D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절에, 다른 계절에는 판매되는 횟수나 증가의 횟수가 빈도가 적었던 반면에 판매하는 그 빈도수가 많았던 것 우리가 보통 집중적으로 뭔가가 분포되는 것을 우리 Frequency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고요. 이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장시켜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Frequently는 그냥 자주, 빈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셨다면 오늘부터는 Frequently는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정답이 될 때는 특정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 맥락과 이 상황을 좀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앞서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게 비슷한 형태적인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Use, 사용하다 뒤쪽에는 Equipment, 장비라는 뜻의 명사잖아요. 그러면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렸다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어떠한 품사일까? 이걸 물어봤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겠죠? 형용사의 형태는 여러분 D번의 Protective Protective Equipment가 우리나라 말로 보호장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일반 형용사가 있고요. ED와 ING를 끝나는 분사의 형태를 지닌 형용사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죠?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분사도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분사와 형용사가 라이벌 관계에 놓이게 되면 웬만한 경우에서는 일반 형용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퍼센트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린다면 90% 이상이에요. 분사가 정답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밖에 없거든요. 오늘 정답은 D번이고 형용사와 분사가 같이 있으면 형용사한테 그 우선권을 제시하자.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단어들을 보는 순간 4개 선택지 중에서 2개 혹은 3개 이상이 뭔가 공통점을 보일 때가 있다면 그것이 그 문제의 출제 의도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프라이어라는 단어가 2까지 붙으면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ith라는 단어는 자체적으로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until이라는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품사를 둘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even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쓰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그런데 얘만 접속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팁은요. 전치사와 접속사가 4개의 선택지 중에 상당수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석보다는 이 문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치사와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치사는 뒤쪽에 명사라는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반면에 접속사는 주어와 동사라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빈칸을 중심으로 all of the roads, 주어, 동사 이런 주어, 동사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c번의 until이겠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until을 뭐뭐 할 때까지 라고 하는 의미만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웠겠지만 until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전치사와 접속사 이 두 가지의 품사를 둘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until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이런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뭐 before라든지 after 그 다음에 since 이런 단어들이 다 전치사와 접속사 둘 다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앞서 풀었던 문제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제가 끌어와 보겠습니다. 선택지의 공통 부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지의 대다수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군의 성격을 보면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지 이 방식을 미리만 마련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네?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계대명사가 빈칸에 들어갈 자리였다면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선행사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첫 번째, first step이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쪽으로 주어가 없냐, 목적어가 없냐, 명사가 나왔냐. 바로 이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겠죠. 빈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company branch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회사의 지점을 여러분 사람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하나가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branch라는 단어가 사물이니까 위치 괜찮고요. 대시라는 단어는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who's도 마찬가지로 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뒤쪽의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뒤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earnings, 바로 명사로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d번인 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바로 회사 지점의 수익은 소유격이라는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는 건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that과 which는요 여러분 거의 동의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which가 정답이 가능하다면 that도 정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안에 정답이 두 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that과 which를 보자마자 바로 지울 수 있었다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d번의 who's who's는 앞쪽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으나 뒤쪽에 반드시 명사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특징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별표를 하나 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빈칸 안에 will be 동사 앞이니까 당연히 주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주어는 명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네 개의 단어 중에 명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하다. 빈칸은 주어 자리인데 주어는 명사. 명사가 왜 없지?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문제에서 적용되었구나. 자, 이 문제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드린다면 원래 주어가 이렇게 짧은 주어가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등 순서대로 어순이 나열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 주어가 짧은 주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 주어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좋지 않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의 주어는 간단 명료해야 된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는 어떠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주어가 뒤쪽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주어로서 너무 깁니다. 명백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travel, guys, 이게 주어로 보이지만 for부터 붙어서 관계대명사까지 이어지는 엄청나게 긴 주어가 뒤로 갔다는 거겠죠. 그러면 주어, will be 하고 뭐가 왔으면 이 문제가 정확한 정답일까? 이렇게 생각해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도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동사 뒤쪽에 들어갈 만한 형태이면서 목적어가 없는 구조를 지금 생각해 보신다면 included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이고요. 이 문제 여러분들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한다고 해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included will be trouble, guys. 이렇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지 다음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슷한 거 한 번 해볼게요. The file is attached.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무슨 파일이 is attached. 첨부되었습니다. 주어가 길다라고 가정을 해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넘겨서 attached is the file.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attached is the file included will be trouble, guys. 항상 도치로 시작되는 문장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내 몸에서 내 머릿속에서 익숙하게 돼야지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공식으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과거 문사 플러스 비동사 명사 주어. 이렇게 시작되면 도치다라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선택지의 상당수가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전치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를 전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빈칸 뒤쪽에 나와 있는 The workers' first two months of employment. 이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자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일단 months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간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Toward라는 단어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장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Between이라는 단어는 A and B 그러니까 A와 B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상 앞에 쓰면 참 좋은 단어가 될 것이고요. Before와 Throughout인지 오늘의 라이벌 구도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Before는 뭐뭐 전에, 점심 전에, 뭐뭐 전에 보통 뒤쪽에 시점 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Throughout이라는 단어는요. 뒤쪽에 기간 명사가 오면서 그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뭐뭐 내내 그 기간 전체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True months라는 단어가 붙였다는 것은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기간으로 보시고 거기에다가 Throughout을 붙이게 되면 고용되고 처음에 두 달 동안 내내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C번이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예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내내라고 한다면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roughout the year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내내 Throughout two months is 이렇게 이 표현법을 좀 기억해 주시고 Before는 뒤쪽에 시점, 그렇죠? 2시 전에, 4시 전에 그럴 때부터 잘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의 공통점은 다 제기대명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기대명사 하면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그냥 나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문법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타동사의 뒤쪽에 셀프를 붙이려면 문장의 주어에 해당되는 셀프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I love myself 이렇게 붙이는 경우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문제에서 볼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 셀프의 성격만 알면 되는 거구나. 이것은 주어가 담당하게 되겠구나. 문장의 주어는 All new gym class members 복수겠죠.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나와 너가 포함되면 Ourselves가 맞겠지만 나와 너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를 얘기할 때는 Themselves를 쓰는 것이 올바들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앞에 어가 있고요. 뒤에 데이트가 있어요.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라는 건 알았습니다. 형용사의 형태를 골라보아 하니 A번과 D번이 압축이 되고 두 선택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최상급이냐 비교급이냐라는 것을 묻겠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해야 될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최상급은요. 다른 극과 달리 항상 정관사 더와의 친밀성을 보일 때만 정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정관사하고의 결합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A번이 안 되기 때문에 D번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그럴듯해.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은 그런 성격들이 들어갈 텐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미리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All, Every, Each, Several 이런 단어들이 선택지를 구성하게 되면 이거는 명사와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해석과 의미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Candidate. 명사인데 단수 명사가 왔어요. 그리고 지원자나 후보자를 뜻하는 이 사람 명사 Candidate은 가산명사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오답이 되는 단어는 누구일까요? Several은 말이 안 되겠죠. 복수, 가산명사 앞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Al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산명사가 왔을 때는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얘도 안 돼요. 그럼 결국 Each와 Single 이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 둘 다 단수명사하고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Each라는 단어는요. 부정관사 어하고 같은 라인의 문법적인 기능을 한정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I am boy 이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문장 틀리죠. 왜요? 가산명사 앞에 부정관사 어 한정사가 붙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I am boy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명사 앞에 한정사가 붙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Single은 그냥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의미만 더해줄 뿐 이 명사의 단수적인 수를 제한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정답은 B번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B번을 정답으로 하려면 가능한 보기는 A single candidate 그러니까 앞에 부정관사가 있으면 정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Each와 Single이 같은 선택지에 구성되어 있다면 Single은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익 문제를 풀 때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따져보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한 70% 정도라고 한다면 또 한 30% 정도는 아예 이 구문에 대한 인지를 먼저 시험 보기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113번의 문제를 바로 이 후자 쪽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 오늘의 정답이 여러분 D번의 Hardly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석해봐도 Hardly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Hardly라는 부사와 누구와의 결합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Before라는 단어와의 결합성을 사전에 아셔야 됩니다.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모하기 전에는 거의 모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요. 모모하자마자 모모했다는 뜻이에요. 즉 매진되기 전에 매진되기 전에 5분 동안 선반에 거의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5분 동안 거의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올려놓자마자 매진됐다는 얘기로 쓰고자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Hardly before 이게 묶어넣어서 해석할 때는 모모하자마자 모모하게 되었다. 이건 하나의 구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D번이고요. 5분 동안 선반에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자마자 바로 매진되었다. 해석하는 방법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before라는 단어 대신에 whe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인데 사실 전치사들 뒤쪽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이 ing라고 하는 형태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by ing라는 구조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도 해석을 많이 해보셨죠. 뭐뭐 함으로써 이게 by ing라고 많이 외우셨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수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나머지 전치사들이 명사와의 결합을 한 80 정도로 보고 동명사와의 결합을 한 20 정도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ing, 동명사와의 결합이 제일 센 단어는 전치사 중에 by예요. 그래서 ing가 나오고 선택지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중에 유독 by가 있었다면 이건 바로 정답을 골라내시는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도 뭐죠? 바로 following 이하를 따름으로써 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 제품의 조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빨리 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 게 바로 컴마예요. 컴마를 중심으로 어느 한쪽에는 주절이라는 것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앞쪽에 왼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보호하니까 이건 주절이 아닌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험마 뒤쪽이 주절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장 성분은 주어와 동사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상 주어 먼저 찾고 동사 찾으시잖아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문장의 중심은 동사거든요. 동사를 먼저 찾는 것이 구조분석에서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주어지니 동사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about이야 여기까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offered by 과거 문사 지나갔죠? where이야 지나갔죠? 그 어디를 봐도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동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문장은 주어를 생략하고 명령법의 형태로서 주절을 구성하고 있구나. 항상 원형의 형태로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컴마가 있을 때 컴마의 맨 앞쪽 단어를 통해서 주절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하라. 문장을 구별할 때 주어와 동사를 찾지 말고 동사부터 찾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이런 문제를 빨리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영어로 이 말이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걸 영어로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까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How are you old?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How old?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How라는 단어는 수식성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와의 결합성이 먼저 우선시 되고 그 뒤쪽에 주어나 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법들이 How many? How much? How often?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How 뒤쪽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선택지 중에서 형용사는 하나 있어요. 하지만 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 형용사는 사실상 비동사 뒤에 있었던 건데 How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땡겨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잘 보시면요. Well이라는 단어가 부사잖아요. 부사가 오고 나서 The New Tax Policy Support How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나 부사와의 결합성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동사가 온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조를 고대로 갖추고 있다면 정답은 How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116번과 117번의 문제는요. 사실 같은 문제였던 거죠. 정답이 How로 나온 것과 앞에는 형용사가 나왔다는 것. 그동안 여러분들이 How에 대한 기억이 How 어떻게 이렇게만 기억하셨다면 오늘부터는 How 형용사 부사 먼저 오고 뒤쪽에 주어동사가 오는 단어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앞에 여기까지만 이용해도 사실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표현법을 이루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장개업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여기다가 신, 구, 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신장개업, 부장개업, 개장개업 정답을 어떻게 고르시겠어요?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표현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골라내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같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정답은 바로 Supervi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구의 관리감독화에 있다는 얘기는 나 누구 밑에서 일한다고 할 때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우실 때 Supervision, 관리감독 외우지 마시고 Under the supervision of somebody에서 누구누구 휘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 표현법 전체로 덩어리로서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 앞서도 제가 All과 Every, Each, Single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수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복수잖아요. 아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All이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복수, 명사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very라는 단어는 여러분 복수가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항상 단수 명사밖에 오지 못합니다. 두 단어 중에서 정답이 될 만한 건 B번이고요. As와 Next는요. 명사의 수와는 관련이 없는 보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허수의 선택지들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비슷하고 헷갈리거나 유사성이 있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런 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해석 문제인데요. 리스닝의 파 1 문제를 풀다 보면 트럭 같은 데에다가 짐을 실을 때 우리가 Load into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짐을 내린다고 할 때는 unloaded from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Into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고요. 뒤에 복사기가 나와 있어요. 복사기 안에다가 여러분 용지 넣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오늘의 표현법이에요. Paper must not be loaded into the photocopier. 정답은 C번이고요. 이 Load라는 단어는 두 가지 상황을 기억해 주세요. 트럭에다가 짐을 실는 것도 Load into the truck이 되는 거고요. 복사기나 팩스기, 팩스 머신 있죠? 거기다 필요한 종이 같은 거 넣잖아요. 그것도 Load into the facts machine, Load into the photocopier. 필요한 종이를 적재하다 실어 놓다라고 할 때는 항상 Load into라는 표현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항상 그 재료는 Paper잖아요. 그렇게 상황으로 기억해 보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적중특강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신토익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